신재승 막아냅니다 송한톤 골키퍼 첫번째부터 막아냈습니다 자 오른쪽 구석을 노려봤는데 지금이죠 오른발로 오른쪽 구석을 노렸는데 그대로 움직임을 잃고 막아냈습니다 자리 위치했구요 민건우 또 막아냅니다 두번째 기회까지 막아냈습니다 송한톤 골키퍼입니다 굉장한 선방노력 보여주고 있어요 자 순식간에 날아들어온 공 와 그대로 가운데까지 예측은 한걸까요 와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임대웅 갑니다 못 맞춥니다 골프스 맞았습니다 직접 막은건 아니지만 세번째 기회까지 보인중학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정말 긴장되는 순간일 수 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5 6 7 8 8 11